일단 광수랑 정민이 형을 안 해요. 정민이 형 얼굴 빨개죠. 성웅이 형이 맞다. 아니 이 형은 원래 빨개요 진짜. 왠지 지효 언니 같은데. 원초적인 거 생각해. 그냥 딱 처음이 맞아. 처음 느낌이. 처음이 맞아. 처음이 맞고. 성웅이 형이 맞아요. 맞다니까. 성웅이 형은 지효 언니가 저걸 더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짜장 맞다니까. 아니야 죄송해요. 지효 언니. 너 지효 아니야. 지효 내가 눈빛을 보면 알아. 하여튼 정민이 형이랑 광수랑 지효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단정지효? 내 목숨에 걸게요. 난 재석이 형 같아. 네 목숨이 그렇게 다소해? 유지없어. 유지없어. 재석이 형.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끗하면. 정민이가 걸 수 있어요? 나? 당연히 골대요. 왜 이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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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민이 형이 쑥 떨었어요. 쑥 떨었어요. 뭘 원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형 한 수 있다고 할 거야. 패스 잡아랑 얘기해달라니까. 아 재석이 형일 수도 있겠다. 재석이 아니야. 무조건 정민이 형이랑 광수랑. 야 내 책을 믿어 봐봐. 내가 정말 둘이야. 둘 중에 하나에요. 박성우. 성지효. 둘 중에 하나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다들 지효 누나는 아무도 의심 안 하시는 거죠? 예 좀 전에 의심했잖아요. 왜 쓸데없는 거 같아. 공조하구나. 지효인가 보다. 지효야. 지효야. 공조인가 봐. 제가 오사생이랑 같이 얘기하죠. 지효다. 지효다. 아니야 박성웅 박성웅. 지효야. 아니 얘 쓸데없는 얘기지. 지효야. 지효하고. 박성웅 박성웅. 지효야. 지효야. 아니야 박성웅. 형. 나는 지시를 하자. 만약에 만약에 아니어도 지효에서 무조건 지효에서 다른 시킬 거예요. 지효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효야 정민이 아니라고. 정민이 아니라고. 정민이 아니라고. 지효야. 내 소리. 내 소리. 내 소리. 바뀌려면. 범위가 나의 승무조건 지효야. 송지효. 정민이 형이라니까. 아니야. 이거 말. 너라고 하네. 나는 성웅이 같았는데. 성웅이 형도 연기를. 아니야 아니야. 지효 언니 거기가 못하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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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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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얘기에 혼났으면 그 했냐! 너 때문에 얘가 안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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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요! 형이! 강수 나가! 강수야 너 우리 편이지? 방수, 엑스맨. 여기 새로 잡고 이렇게 잘못을 얘기하려 하세요. 엑스맨 이런 것도 있어? 저 엑스맨. 우리는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댓글를 안게 더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왜 지효 금방 지속하느냐. 왜 지효를 아무 지속하느냐. 우리는 현아만 지효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석진이 형이 현아 아니야 막 그러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가 뭔가 하려는 자체가 될 때인지 담부터 고유지마. 내가 잘해도. 너는 메이커 아니야 그냥. 트러플이야. 메이커는 너무 고급스러워. 우리가 그냥 나누지 말고. 우리가 나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섞어서 가자. 그래 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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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뭔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다들 보이지 않게. 꺼서가. 그래. 누가 가져가시죠. 밑에서 나눠줘. 아 이게 보인다니까. 괜찮아요. 이게 그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거 안 볼 거야. 난 시가 나가지고. 시. 시. 안 봤지. 뭔지 안 봐야지. 하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한은 아닌 것 같아요. 하한은 땡. 현아도 아닌 것 같아요. 현아도. 야 광수야 너 조용히 해. 게임에서 빼버려주면 돼요? 아게 짜장이야? 나 짜장. 조야. 게리만 그냥 보고 있어도 좋아? 나는 너무. 너 이렇게 좋아? 우리 심사 안 될 것 같아요. 열거로 했어. 하하. 하하. 하하.